안녕하세요. 저희는 태연수 밴드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저희 전화곡인 거리에서 라는 곡입니다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 2, 3, 4 3, 4, 4 3, 4, 4 3, 4, 5, 4 2, 3, 4 미군 모퉁이 길령 쪽에 위장원 앞에서 지주만 나서건 일었었지 환한 밤거리를 사거리 앞으로라면서 전화를 해주던 지금 어디 섬을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해 한눈이 내리던 차갑던 그날에 넌 떠나갔지만 돌아올 거라고 믿기에 널 기다려 널 기다려 그저 총보증이 옆쪽에 널 닮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잖아 널 기다려 널 기다려 널 기다려 널 기다려 널 기다려 널 기다려 널 기다려